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행정 폐기물 처리와 무등력 비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737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영업정기 3개월 및 경고청 취소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자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김천시장이었는데 원고가 졌다가 대법원에서 어? 원고 말이 맞다. 그래서 파기환송한 거죠.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처한 겁니다. 사지광이 이렇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9일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상의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를 받은 이 사람이 이 폐기물을 가지고 그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사용한 겁니다. 비료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서 이 비료로 농가한테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해줬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걸 비료로 만들어볼 수 있게 해서 만들어서 비료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처분은 뭐냐면 변경 허가 없이 폐기물 보과시설을 증설한 거. 이게 제1처분이고 제2처분은 뭐냐면 비료 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처리 잔재물 결과를 농가에 무상 공급한 거. 이거를 폐기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2처분을 했고 3처분은 뭐냐면 전문기관의 사전 분석 확인 없이 액상 음식물로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재활용했다. 라고 해서 3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처분과 3처분은 맞다. 이건 처분 맞다. 2처분이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2처분은 뭐냐. 비료 생산업 등록 없이 잔재물 연구 결과물을 무상으로 농가에 제공한 거. 비료로 준 거. 이걸 가지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한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즉 폐기물 관리물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공급한 거. 요것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사유가 되느냐. 요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비료 관리법은 등록 없이 비료를 생산하거나 파매를 처벌하는 건 맞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 결과물의 기준, 규격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자체 사용에 대해서 처벌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가져다가 어떤 형태의 농도, 폐기물이 유해성 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메탄값을 어느 정도 낮추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걸 위반할 때 적용하는 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지 그 결과물을 비료로 생산하냐 마냐는 폐기물 관리법 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의 영업정지 사유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한정되는 것이지 비료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세를 받는 거는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고문제지 그걸 가지고 비료 관리법 위반 사유를 가지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의 영업정지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해 되시죠?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해야지 비료 관리법 위반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한 영업정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처분, 3처분은 맞는데 2처분 비료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한 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파기한 겁니다. 결국 불이익 처분, 그러니까 행정 제재의 불이익 처분이죠. 행정 제재의 불이익 처분은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해당 근거 조항의 취재와 범위를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관리법 위반 사유는 비료 관리법에 따른 처분을 해야지 그 위반 사유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이거는 영업정지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잘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